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3년 시즌 롯데불펜의 이닝 상위 5명을 보시죠. 선수 개개인의 능력,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이 던진 이닝은 롯데불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롯데불펜 전체가 503.1이닝을 던졌는데 이 5명이 263.1이닝을 던지면서 절반 이상을 책임졌으니까요. 좋은 선수들이고 이들이 앞으로도 롯데불펜의 기둥으로서 팀의 전력의 상수로서 활약해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온통 변수투성입니다. 급한 것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승민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해가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누적 이닝이 미친 수준입니다. 2023년 시즌 후반에는 어깨 부상으로 한동안 쉬고 나오기도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복귀 후의 모습은 정상적인 고승민의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시즌 아웃해서 쉬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감독대행 말을 아끼겠습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승민의 활용은 많든 적든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시즌 66경기에 출장하면서 팀 내 최다 경기 출장 2위자 리그 14위였던 김상수는 1988년생으로 어느덧 내년에 36살이 됩니다. 2024년 시즌에도 노인 공경 없이 미친 듯이 굴려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상수의 몸이 그런 기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김상수에 대한 활용도 빈도를 줄여야 됩니다. 최준영도 있습니다. 경기 출장이 많거나 누적 인형이 많거나 혹은 나이가 많은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최준영이 스스로의 몸 상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타자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투수 최준영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47.2이닝이라는 적지 않는 이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급한 것만 추려서 이야기했는데요. 내년 시즌이 지나면 김원중하고 고승민이 F의 자격을 얻습니다. 당장도 그렇고 나중까지 솔직히 한치 앞을 바라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가벼운 것 한두 개만 더 얻는다면 좋은 활약은 아니었지만 2023년 29이닝을 던졌던 신정락도 거치가 확실하지는 않고 불펜으로 19이닝을 던졌던 심재민은 2023년 시즌 후반에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4년에는 불펜에 없는 선수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4년 시즌을 생각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빠지는 이닝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선수를 얻가하거나 제가 뭐 환경을 나쁘게만 얻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롯데는 어떻게 될까요? 불펜 투수가 많이 나온 이번 FA 시장에서 선수를 사오던지 아니면 키워내는 것이 해법입니다. 2023년 시즌 1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에서 김도규, 최희준, 진승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들이 조금만 더 안정적이고 조금만 더 강한 공을 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10이닝 정도씩만 더 책임져 준다면 롯데로서는 정말 땡큐일 겁니다. 여기에 모든 롯데 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어서 욕기욕이 차오를 대로 찬 한현이가 반등해주면 더 좋고요. 이번에는 10이닝 이하 던진 투수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석입니다. 2023년 시즌 한 경기만 뛰고 시즌 아웃되었는데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30이닝에서 40이닝 정도를 던져준다면 이 또한 천군만마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에는 없지만 군대에서 돌아오는 박진영도 있고요. 신인 지명에서 즉정감으로 뽑은 정연수도 있으니까 양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롯데 주축 불펜들의 불안 요소를 짚어봤고 이런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선수가 아예 없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겨울에 스프링 캠프 등에서 기존 선수들이 회복을 잘하고 어린 선수들이 스텝업을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2024년 롯데 불펜은 큰 문제없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선수들과 주영관 코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과 주영관 코치의 어깨가 무거影響을 하시기ON 저는 이 분할 때 뉴alı의 예정이